공주시 추계보건진료소에서 노인들의 지속적인 운동생활을 위한 활기찬 건강백생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활기찬 건강백생운동교실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운동, 영양, 금주 등의 건강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강체조교실은 프로그램을 통한 자가운동 실천률을 높여 건강생활실천 방법을 습득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형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도모하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운동교실을 통해 공주시 어르신건강체조경영대회 1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